안녕하세요 4월 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멘 오늘 4월 1일 와플터치 본문은 10편 69편입니다 4월 1일 와플터치 본문은 10편 69편 1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나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빠졌는데 큰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눈마저 새악해졌습니다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는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하므로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심으로 내 죄를 죽게 숨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그네가 되고 내 가족에게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내 속에 불타오름으로 죽게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울고 금식하였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굵은 삼베옷을 입었더니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술주정꾼들이 나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러나 여우와 나는 죽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지키시며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대양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우와여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가까이 와서 나를 구하시며 내 원수들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아십니다 나의 제적들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욕으로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라지만 얻을 수 없고 위로를 바라지만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본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집에 폐허가 되게 하여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서 벌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고통을 들어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위로운 자들과 함께 위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노래로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백성이 거기 정착하여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상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살리라 아멘 오늘은 4월 첫날입니다 드디어 벌써 4월의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북상한 10편 69편의 본 시는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 노래로 추정되며 일종의 비탄적인 탄원 시입니다 오늘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직면에 있던 처절하고 절박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 읽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이 내 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빠졌는데 큰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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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움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은 제가 수영을 조금 하는데요 학창시절에 수영을 하지 못했을 때 계곡에 흔히 계곡에 놀러가서 그리고 또 바다에 놀러가서 물에 빠진 경험이 한두 번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정말 무섭습니다 발이 닿지 않고 또 헤엄은 못 치고 수영은 못 타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생각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는 상상하기조차도 실은 그러한 그러한 경험이죠 또 오죽했으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짖다가 목이 바싹바싹 마른다 목이 바싹바싹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으면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술주정꾼들이 나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본 시를 적은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 18절에 보시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속히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절하고 매우 간절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마무리는 마무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본실을 본실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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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말년에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모의하고 또 자신의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어려움에 빠트리게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극심한 고난 핍박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잇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감정을 잇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랩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어쩌면 아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내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파헤치고자 그렇게 돌팔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중 그런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고 또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며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개입 주님의 개입 그리고 개입으로 인한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다윗은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의 저주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23절부터 보시면 쭉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며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또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집에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셔서 주님의 구원에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기록을 지오소서라고 다윗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파도가 넘쳐올 때 닥쳐올 때 저희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왜 주님 하필 저입니까 주님 왜 하필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해서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줄까 내가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때 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인들에게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러저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밉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행동했는데 어이없지 않아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며 또 주변 사람들과 또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도 행동할 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뒷담화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을 또 나의 어려움을 처한 상황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시를 작성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 주님께 적나라하게 욕을 하더라도 어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인간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 상황 나의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의 그런 미운 마음들을 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면 어떨까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33절에서 또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지짐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성들을 재건하실 것이니 그의 백성이 거기 장착하여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살리라 그러한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응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는 그러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의 행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행사처럼 보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의미 있게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층 더 주님과의 교제가 끈끈해지고 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윗의 처한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아래고 또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랬던 것처럼 그러한 솔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성대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황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편 6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처한 상황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고난의 파도들이 이렇게 넘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처한 문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소하니